Q. 전의 레전드 러브 Q. 전의 레전드 Q. 전의 레전드 Q. 전의 레전드 Q. 전의 레전드 저희 디테일였습니다! 안녕! 고마워요! 저거 저거 다 먹겠습니다. 벤디프 던 카페에서 다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제가 한번 벤디프 던 카페 아메리카노 맛이 어떤지 먹고 싶습니다. 맛도 좀. 어때요? 저 드립죠? 오늘 없죠? 아니야, 재미없어요. 네, 알겠어요. 재미없답니다. 아이 간지더. 지금 저번주 뮤직뱅킹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내 얼굴에 어떻게 나오면, 어느 정도 가까운 게 나오면 언제 내가 나오면 오늘 카메라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에스베 한번 해봅니다. 우엄생 은희. 오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언니가 찾아줬어요, 닮았다고. 네, 닮았시안이에요. 저 닮았대요. 저 닮았시안이요? 네, 닮았었어요. 네, 닮았었어요. 심승은 닮았시안, 앞으로 닮았시안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네. 저는 닮았시안이라는 게 아니라 사투리로 언니한테 오소리 닮았시안. 야구르트 없으면 요구르트 드세요. 야구르트 없으면 이거 하나 드세요. 이거, 어잉? 이크루트 드세요. 이크루트 없으면 이거 드세요. 이거 없으면 도소리 주세요. 이거 도소리 송이에요. 저희가 오늘부터 만들었어요. 오늘 아침부터 이거 일단은 이현 언니가 시끄럽다고 잘 안 놀아주네요. 나 고무줄 안 돼, 고무줄. 아? 아까 미니팬미티에도 어떠셨어요? 아까 미니팬미티에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춥고 비도 오고 바람도 셀타라기 불고 이랬는데 맨날 와주시는 반디뿌분들도 계셨고 처음 보는 반디뿌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너무 감동했어요. 사실 배가 고팠거든요, 밥 먹기 전에. 근데 사랑을 너무 많이 듬뿍 받아서 진짜 밥 안 먹어도 됐었어요. 동희야. 응. 나는 네가 아까 너무 한 입이 많아버렸어. 맞아. 시간이 너무 짧았지?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언니들 얘기할 수 있는 시간 다 뺏은 것 같아서 미안한데 어떡해요 제가 할 말이 많은 걸요. 제가 말이 많은 걸 어떡해요. 그쵸, 언니? 어, 이현 언니가 또 제 말 안 부러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의미야 나한테 얘기한 거예요? 네. 아니야, 의미가 말 너무 잘해줘. 네. 반딧불들은 우리의 마음을 말아주실 거야. 네. 엉덩이에 빛이 하나 더 생겼어요? 네. 알겠어요. 반딧불 오늘도 빛이 나네요. 엉덩이에 빛이 왜 생겨. 엉덩이에 빛이 하나 더 생겼죠? 저희 반딧불 지금까지 엉덩이 두 개 반 불 생겼으니까 세 개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해요, 같이. 엉덩이에 빛이, 화이팅! 아, 틀렸어, 립 진짜 틀렸어. 역시 라이브 가수. 응, 역시 라이브 가수. 역시 라이브 가수. 발음을 쳐보겠습니다. 아, 귀여워. 그날이 영화 찍을 영상 찍을게요.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다녀야 돼요. 저는 지금은 기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기쁘지 않은데요. 그래서 오일로 오일로 지워줄게요. 됐어. 언니 오늘은 좀 슬프고 싶지? 응. 이렇게 해봐. 아무리 웃겨도 웃지 못해요. 저는 웃겨요. 스프레이로 고생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제 행복하게 웃어요. 오늘 미팬 때 핫팩 받으셨죠? 아이돌 라디오 때 팬분들도 밖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팬분들한테 안 춥냐고 핫팩 가지고 다니라고 했는데 재밌게 봐. 안녕. 쏜다. 오늘 쏜다. 미팬 때 너무 추워가지고 많이 와보신 분들도 계시고 추원데도 기다려주신 분들도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선물 다 가줄게요. 선물 잘하고 올게요. 야 지금은 공작도 가halb을west 해요.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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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M Bouge 진짜 took part of the show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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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Mcontin 정말 큰ice Flying 상대 여기에 빨간불이 날 수영하고 있다 걱정 나요, 강호야 대체 안 와보여죠? 그렇다면은 강호야 오늘도 성공적으로 저희 밴디트는 다 애교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도 나한테 귀엽다고 안 해도요 나도 귀여운 거 뾱뾱 뾱뾱 저희 멤버 아니에요 언니 연두색 언니가 좀 더 푸른푸른하고 귀여운 게 어울려 난 파란색 왜? 무대에서 멋있어서 그래 언니가 다 언니가 그랬잖아 오, 맞아 아니지? 언니가 무대에 딱 귀엽다고 그랬지? 아니, 무대에서 멋있어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그러면 이거 하나 마셔 내가 언니를 위해 뽑아온 물이야 고마워 응 제 돈으로 직접 여기 음악 중심에 있는 자판기로 했어요 맛있지? 언니는 물 물 너무 맛있어 맛있으면 이거 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셔 고마워 응 나도 이거 보면 짜주라 그래 그래 고마워 짜준 의미라고 감사해 인사야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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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야 내가 직접 뽑은 물이야 언니 고마워 고마워 짜잔 안녕 안녕 저분은 잠이다 저분은 잠이 고픈 아이예요 근데 웃긴 건 100시간 전에 한 4시간 3시간 정도 잘인 것 같아요 아직도 조겨요? 입꼬리가 왜 시너시며 거리죠? 이가 왜 자꾸 보이는 거죠? 나도 계속 미안해요 나도 계속 미안해요 오늘도 미펜 했는데 많은 반기풀 분들이 와주셨어요 오늘 추웠을 텐데 그냥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촬영해주고 막 질문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졌으니까 여러분들 따뜻한 옷 입고 다니세요 알겠죠? 우리 반기풀 백성들 요즘에 아주 여러 번 보니깐 그래서 아주 행복하구나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힘들겠다 매니저님한테 말해야겠다 다음 방송부터는 오반장하도록 무대로 하겠다고 레저치 애니꺼 여러분 바이바이 날씨가 오늘의 4번째 야채 시행하는 때 야채 뭐 나고 있어 마이 러브 반기풀 비니풀 미팅이 너무 재밌었고 이제 본방송에서 또 보고 뒤에 어디 본 분들을 또 팬서에서 또 보고 팬서에서 또 보고 또 보고 우리 SNS에 지금 또 우리 사진이 지금 많거든요 거기서 보면 돼요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오늘 찍은 사진 많이죠 유룡공 아 이중에 없는 선에서 막 하는 브레이크 선보이도록 해보겠습니다 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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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이 기대해주세요 이따 봐요 응 시작 반디풀 사랑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무대에 설 수 있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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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랄라 아 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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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펜 없나? 이거 있다가 은희야 너무 너가 준 꽃 팔찌 말이야 내가 다르게 이름 붙여도 될까? 응 해파리 왜? 해파리 랄라 아니요 어 뭐 갖다 주면 어떡합니까 와아! 멋있는 점이 이렇게 까부는 춤이 아닌데요? 까부는 춤이라뇨? 네. 언니 저 멋있었죠?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내가 만들어준 걸로 모델을 설정할 수 있겠어. 와 덥다. 그러니까 반지까지. 이게 손이 자유롭지 못한 점이 특징인가요? 네네. 상심 가득한 얼굴이에요. 어떤 색을 더 입혀볼까 하고 네임펜이 색깔이 있는 걸 생각해보았는데 색깔이 있는 게 뭔가 색밖에 없어서. 언니 왜 울어요? 아니 저 너무 좋아서요. 부은 거 맞지 않나요? 마이크도 검정색으로 뭘 드릴 수도 있을까요? 조심해요. 저희 은희가 대기실에서 심심하면 이렇게 어디에나 그림을 그리고 다니곤 한답니다. 떼줄게요 이제. 저희 이제 무대 곧 올라가야 되니까.